조금씩 반박자, 반박자. 천천히. 천천히. 이게 색칠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손이 자꾸 와버려. 이것을 넣어가지고 장이 모르겠는데. 이것은 부산처라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 손소라고 한 이특인가? 휴일 날 이제 퍼피티드 할 수 있대요. 퍼피티드 하는데, 요즘에 이제 초고고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것은 대효절이 안 된다. 그래서 그냥 나왔던, 이제 these게 그 손소를 놓고, 이렇게 정말 온다. 이렇게 조금씩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시각은 조금씩 주기하고,